네, 음식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장 이슈도 있습니다만 샘표가 올라왔네요. 네, 뭐 샘표라기보다는 식료품주랑 수산주 이런 것들로 조금 국한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다 올라요. 먹는 것도 오르고요. 쓰는 것도 오르고요.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3분기쯤에 인도네시아가,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인도네시아가 자꾸 뭔가를 수출을 금지한다고 하면 그 종목들이 튀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대 수출국인 것들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또 팝류. 팝류를 가지고 있는데 팝류가 앞에서 다른 앵커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팝류를 식용으로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자 튀길 때 쓰고요. 치킨 튀길 때 쓰고요.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라고 해서 또 이렇게 바이오 디젤, 연료로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데 사실은 이 영향은 팝류 가격이 많이 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해바라기 씨유.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어릴 때는 식용유의 뭔가를 많이 튀기거나 구워먹거나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해바라기 씨유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바라기 씨유를 전 세계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1위, 2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입니다. 전쟁하다 보니까 당연히 안 쓰겠죠. 생산도 못하고 수출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체제인 팝류 가격도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인도네시아가 최대 수출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열심히 수출을 해야죠, 그러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조금 부족해졌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특히 동남아 쪽 같은 경우에는 이 팝류로 음식을 정말 많이 해먹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출 제재 조치가 내려졌는데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식료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가들을 미리 선반영해서 조금 올렸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팝류 같은 경우를 비축을 해두는데 평균적으로 3에서 4개월치 정도는 비축을 해놔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는 미리 가지고 있었으니까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가격만큼 정가를 또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까지는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짜 오를 게 없으니까 수산주도 오릅니다. 오늘 장에서 수산주 올라가죠. 네, 안 올랐으니까 오늘 장에서 수산주도 좋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또 수급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아요. 수산물은 사실 저희가 식당을 가보면 중국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사실은 코로나 장기화가 되면서 봉쇄 조치들이 쉽사리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주들도 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재첩, 조기, 가리비 가자미 이런 양들을 수입량을 체크를 해봤는데 전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또 해소가 된다는 건 사실은 없다 보니까 수산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테마성이 조금 짙긴 하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본다고 하면 저는 식료품주 위주로 조금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는 한 국가에서 좀 문제가 일어나도 이게 한 국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져 있어요. 자꾸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소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어쨌든 음식료 쪽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 챔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장 갭 상승하면서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갔거든요. 지금 풀리긴 했습니다만. 접근 어떻게 봐야 돼요? 더는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지금 가격 부담은 있어요. 살짝 조종 올 때 저는 한 번 더 들어가도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저희가 그전에 테마성 얘기할 때 사료주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료주가 저는 조금 더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4월이 우크라이나 파종 시기. 밀을 파종을 해야 되는데 파종을 못했다는 거. 그다음에 농기계를 돌리려면 디젤류가 필요한데 전쟁용으로 다 써버렸다는 거. 그래서 작황 자세가 굉장히 안 좋을 거기 때문에 하반기 때까지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꺾임새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가잖아요. 저는 이 팝류 관련된 것들도 사실은 한 2분기 때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이제 조금 촉발이 돼서 한 번 텼다가 저는 사실은 조종이 조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에 그렇게 영향 많이 받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기름 때문에 치킨 가격이 오르는 걸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건 맞죠. 정가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아직 진입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종 시기를 한 번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요.